어 근데 이 색깔이랑 이 시트 색깔이랑 너무 다른데 근데 이게 유니크하고 좋다 유닉? 유닉이 영어야? 유니크 유니크 오케이 실내의 새들 브라운 컬러인데 트리밍이 이렇게 크림 베이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풀트리밍 예쁜데 브레이크 한번 밟아줘 오케이 놓고 오케이 한 번만 더 오케이 베리굿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휴일 공휴일 공짜로 얻은 휴일에 이렇게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에서 역시 출고되는 차량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 가솔린 차량 요즘에 7인승 리무진 가솔린 차량 보기 참 힘듭니다마는 아트원에서 이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한 대씩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외장 쪽 비춰보고 있습니다 외장 쪽은 보시는 것처럼 선팅 솔라가드 노블레스젯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그리고 후석 쪽에는 보신 것처럼 보조 제동 등이 아름다운 즉 기아 순정과도 비교를 환영할 만한 아트원의 루프 디자인 특히 보조 제동 등이 예쁘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차량 실내는 무슨 작업이 되어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데요 자 GV053 본 차량은 설명드린 대로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 가솔린 차량이고요 과연 실내는 무슨 작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실내 쪽으로 한번 들어가 영상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실내 쪽 오늘은 조수석 쪽에서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내 내장 컬러는 새들 브라운 컬러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코튼 베이지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그리고 코튼 베이지 미시티 그레이까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며 당연히 6천만원 이상이 되는 차량에 소비자의 취향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역시 특장차를 할 수가 없겠죠 아트원은 원하는 컬러 모두 담아드릴 수 있습니다 새들 브라운 컬러 참조하시고요 실내 코튼 베이지와 선택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조석에는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현재 유튜브 4K 영상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원의 필수품 카니발의 필수품 쿠션 그리고 아래쪽에는 순정 바닥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 바닥도 안 되어 있는 카펫 재질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나올 바에는 아사리 재작업하지 않도록 모노룸이나 기타 차량 바닥재를 깔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려됩니다 어쨌든 본 차량은 현재 순정 매트 그리고 베이스 매트도 안 깔린 상태고 어떤 제품으로 어디 가서 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만 도와줍니다 자 2열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열 쪽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요 설명드린 것처럼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 현재 릴렉션 시트가 풀로 등판도 뒤로 완전히 넘긴 상태 그리고 언더 서포트도 올라온 상태 자 바닥 쪽에는 역시나 순정 그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동네는 시골에 강아지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보기만 하면은 서로 짖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방송이 이어나가고요 바닥 쪽에 순정 상태의 카페트 이렇게 아무것도 안 깔린 상태에서 유지하기란 상당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아트원에서는 전체 모노룸 그리고 퀄팅 자수 그리고 2열 쪽에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당연히 요트 바닥 즉 평탄화와 그리고 철판을 깔아주고 요트 바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본 차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작업을 할지는 역시나 저희도 모르겠고요 자 측면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측면 쪽 보시면은 이렇게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제 허니콘 블라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햇볕 차단 그리고 열기 한기 차단 당연히 효과가 뛰어나며 더불어 디자인 효과 기아 순정 하이리문에 장착되어 있는 주름식 커튼과도 비교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다른 점 도어 트리밍 컬러가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고 시트는 새들 브라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아트원 24 채널 최초로 이렇게 담아보는 건데요 과연 풀 트리밍하고 시트하고 어울리는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상부 쪽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건데요 상부 쪽에 측면에서 비춰보겠는데 보시면 디자인 하이루프의 전체적인 컬러가 크림 베이지 화이트 앤 블랙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래쪽 풀 트리밍과 일치되는 컬러로 되어 있고요 시트와는 약간 언밸런스 합니다만 소비자의 선택은 존중합니다 설명 이어가겠는데요 앞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가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센터 쪽에 베이지 컬러는 후속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사이드 쪽 양쪽에는 이렇게 문을 열면 불이 들어온 웰컴 등 그리고 가운데 쪽은 기아 순정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LED만 교체해서 이렇게 금형 안에 집어넣은 상태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이 시동을 끈 상태에서는 단색 하지만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여러가지 색상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아트원에서 여름철 다가오기 전에 항상 강조하는 덕트 시스템 보이지 않는 부분의 덕트 구조 그리고 보이는 부분에는 이렇게 팰리스에도 송풍구가 비추고 있습니다 즉 여름철 에어컨을 틀었을 때 골고루 빨리 확산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무진의 실내 디자인 및 구성 요소 보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언제 보아도 늘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무진 내장 외장 기아 순정 하이르무진과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후속 쪽에서도 간단히 비춰보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속 쪽 이어나가는데요 042825의 7759 아트원 본점 전화번호 되겠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본 차량 실인승 리무진 차량 다 아시다시피 실인승 리무진 차량은 이렇게 아래쪽에 6대4 싱킹 분할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즉 싱킹 시트를 올리면은 최대 3명이 승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현재 2열 릴렉션 시트가 뒤로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는 싱킹 시트를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물론 싱킹 시트를 올려서 그 움푹 패인 부분에 적재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시트를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3D 매트 정도만 깔아주면은 적재 허기가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사실 4인 이상 타는 경우가 흔치 않다고 하면은 이렇게 접어놓고 3D 매트를 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즉 싱킹 시트를 이 상태에서 올리면 2열 릴렉션 시트 등판에 완전히 시트가 붙어 버립니다 현재 안으로 몰아진 상태 그리고 언더소프트까지 완전히 편려서 릴렉션 모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후석에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센터 쪽에 블랙 컬러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 풀트리밍 컬러가 화이트 컬러이기 때문에 센터 쪽도 마찬가지로 블랙 컬러가 잘 어울릴 것 같고 세들 브라운이나 코튼 베이지를 이어나갈 경우에는 베이지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것도 덧붙여 설명드리며 좌측 우측에 있는 허니콘 블라인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닐발 7인승 리무진 가솔린 차량 두 번째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후석에 오시는 것처럼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닐발 7인승 실내가 세들 브라운 컬러고요 오늘은 이렇게 사이드 쪽에 풀트리밍만 그리고 허니콘 블라인드까지 특별한 작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 이렇게 한번 더 비춰보고요 자 오늘은 공휴일 공짜로 얻은 휴일입니다 날씨도 쾌청하고요 야위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 기타 4세대 신형 카닐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7인승 가솔린 차량 오래간만에 유튜브 영상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 즐거운 휴일을 통해 즐거운 휴일을 통해